제가 드디어 유튜브라는 걸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콘텐츠입니다 아마 해낼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하는 캠핑입니다 자 이리 오려 그럼 어어 아아 캠터는 절대 힘차치면 안 되는 거야 쉬는 날의 캠핑 꼭 해보고 싶었어요 공기도 맑고 분경도 좋고 아우 캠터 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오오오오오오오오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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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불 피워서 요리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Chip 불이 안 켜진네 캠핑 와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해봐서 좋았고 왜 꿀이야?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네 이걸 어떻게 했는데 이거 물리적으로 될 수 없는 거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쉬우민 채널에